오늘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한절 말씀인데 우리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데인 이제 스타트 3강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오늘 이 3강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지저스 이레이저입니다 영어로 하면 지우개 하나님, 지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연필을 들고 자기의 영역에 선을 계속 그으면서 경계선을 만들어요 이건 내 구역이야, 내 구역에 넘어오지 마 그리고 내 구역으로 넘어오면 불편해, 나를 그냥 내버려도 이렇게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연필 뒤에 있는 지우개를 가지고 그 지우개로 선을 계속 지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긋고 예수님은 선을 지우시고 그리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핵심에는 경계선을 지우시는 사역이거든요 세 가지 크게 경계선을 지우셨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셨죠 하늘의 주인, 다시 말하면 우주의 주인, 창조자이신데 그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죠 땅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경계선을 지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을 허무셨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도 온 인류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야 될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경계를 허무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경계를 허물었다 유대인들은 남자로 태어난 것,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건강하게 태어난 것, 부여한 것 이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늘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의 개념이 확실히 바뀌어지죠 그 경계선을 허무신 거예요 왜 우리는 경계선을 유지하는가? 그거 이제 허물어지면 불편하니까 그래요 내 코드랑 맞는 사람들, 나랑 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편하지 그리고 낯선 사람하고 함께하는 게 불편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하여 불편한 자료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선을 지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계를 지우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함께하는 모든 것에 복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복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한테 안 주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복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함께 나누는 복,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셉 그럼 요셉하면 특징이 뭐예요? 형통한 자거든요 형통한 자 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여기 이끌려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종의 신분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인도 안 봤다 이런 게 아니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종이에요 2절 여왁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1절에 보면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바로 1절 그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요셉을 종이다, 고난받는 사람이다, 불쌍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고 그 종의 자료를 끌려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왁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왁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받던 부모의 품에서 떨어지고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서 그것도 종의 신분으로 팔려간 요셉 그가 도대체 형통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결과적인 번영이나 결과적인 부요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부요함과 번영함이라는 결과 이전의 개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삶, 그것이 형통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굳이 여러분 고난을 추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은 불안전해요 또 불공평해요 불공정해요 악이 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냥 동반자처럼 지워진 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볍게 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짐이 없어지면 좋은데 그 짐이 있어요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하리라 내게 나오라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보세요 영어 단어 블레싱이라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이게 축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축복 그런데 이걸 프랑스의 어원으로 찾아가면 제가 제대로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레세 이렇게 읽는 프랑스 단어의 어원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 단어의 블레세라는 단어는 상처를 입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단어 고난을 경험한 개념이 없으면 그것을 극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기쁨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죠 365일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일로 여겨질까요? 그 다음에 당연한 일로 여겨지기 십상이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냥 밋밋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고난 속에서도 형통한 이 요셉의 삶의 결과를 보면 39장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의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에 요셉의 흉통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의 복은 요셉의 삶에만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이 흘러넘쳐서 보디발에게까지 가더라 보디발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심으로 요셉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이 보디발에게도 넘쳐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위하시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시는 인생 누구를 위해 주실까요? 불쌍한 사람을 위해 주세요 찬송과 가사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의 문제는 강해지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강해지려고 하는 건 거기서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우리가 대단해지는 건 거기서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의 신분으로 간 요셉 하나님께 극률함을 받을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셉이 뭐 끌려가면서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요셉이 끌려가면서 금식기도 했어요? 끌려가는 요셉을 극률이 어기시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심으로 밑도 끝도 없어요 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도다 이것이 요셉을 평가하는 가장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셉이 거저 은혜를 받은 건 아니에요 요셉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하시고 이렇게 복을 허락하셨을까 그 삶을 우리가 조금 쫓아갈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 왜 이런 복을 받았는지 직접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형제들의 미움으로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9장 3절 4절 다시 한번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4절 주인은 요셉이의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다 특징이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눈에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 일이 첫 번째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 보디바레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끌려가잖아요 첫 번째는 노예의 신분으로 두 번째는 더 비천한 노예인데 감옥에 간 거예요 이게 뭐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39장 21절 22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감옥에서 말이에요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또 요셉이 눈에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반복됩니까? 22절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요셉이 혼자 처리해야겠다 똑같죠? 눈에 들게 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슨 일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기세요? 여러분 돈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기세요? 불성실한 사람한테 맡깁니까? 왜 눈에 들었겠어요?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을 조금도 바꾸지 않으면서 기도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려는 사람들 놀부심 봅니다 오늘 왜 눈에 띄었을까 요셉이 그리고 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는 일을 감행했을까 노예인데 죄수인데 유추해보곤 봐 요셉의 삶에는 성실함이 있었어요 정직함이 있었어요 정직함이 있었어요 친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끌려왔다고 또 감옥에 있다고 까부러져서 어이구 나 죽겠네가 아니고 늘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겠죠 감사가 있었겠죠 이러한 태도가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삶은 조금도 바꾸지 않고 기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목욕 기도회로 또 초대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기도는 상황이나 타인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상황이나 타인을 바꾸는 게 아니고 뭘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해서 남을 바꾸고 내 주어진 상황만 바뀌길 원해요 내 인격은 내 성령의 열매는 조금도 관심 갖지 않고 말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면 사람의 눈에 들게 되고 맡겨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 회사의 대표로 계시는데 그 회사를 시작한 이래로 늘 예배실을 만들어 놓고요 모든 직원이 와서 아침마다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 직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막 강요해가지고 나와야지 되고 안 나오면 월급 갖고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눈치는 보겠죠 대표시니까 그래도 직원들이 늘 나와서 함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봅니다 근데 이 대표님이 귀하신 게 어쨌든 직접적 강요 안 한다 그리고 이분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늘 자기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투명하게 하는지 어떻게 정직하게 결정을 내리는지 그것을 회사원에게 심지어는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잘 구분하고 욕먹지 않는 대표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그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러한 내 삶이 쌓여져서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느껴질 때 그들도 예수께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귀했어요 저희가 파장동 그 보호시설 아이들 돌보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함께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돕고 있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교육자를 통하여서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소식들이 종종 전해져요 지금 그 2층에는 보호청소년들이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부모님들이 와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나 봐요 아마 졸업식이나 이런 식이 있었나 본데 그 중에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계신 아이들도 있지만 보육원 출신 아이들은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부모님하고 식사하러 가는데 혼자 2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층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케이크 사가지고 가서 위에 올라가서 그 한 명을 위하여서 축하해 주고 같이 위로해 주고 시간을 보내줬다 이런 일들 비 오는 날 카페에서 커피 드시고 나가려고 보니까 비 와요 우산 빌려주는 일들 들어올 때 이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으로 온 손님처럼 여기면서 웃어주는 일들 어떤 임산부가 임신한 몸으로 카페에 왔을 때 딸기 몇 송이 대접하면서 출산 잘하시라고 손편지 써서 드리는 일들 요즘은 카페가 대면에서 오시지 않고 배달하시는 분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배달할 때 축복의 말이라도 한 구절 손편지 써서 같이 붙여놓는 일들 이런 일을 왜 해야 될까요? 거기다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안 써요 나 전도사입니다 얘기 안 해요 이거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계십니다 전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육자인데 보금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를 알게 하고 또 교회를 데려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좀 웃어주고 친절히 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라고 하면서 회의감 비슷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육자 회의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권면을 드리고 다시 도전을 드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금을 전하는데도요 여러분 작은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뿌려야 돼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너무 급하다 너무 공격적이에요 언제 봤다고 예수미들 해요 그냥 씨라는 것이 없고 자라나는 과정도 없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없으면서 그냥 열매를 따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보금 전파를 너무 숙제처럼 여기고 있다 과업처럼 여기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무려 많은 사람들이 30% 이상 그렇게 기독교인을 여기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 되세요 종교적 용어를 가지고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지금 이 시대 속에 나가서 보금을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은 덜 들겠죠 내가 할 일을 해낸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열매가 맺힐 것인가 제가 인대인이라는 이 과정을 목회자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대인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보금 전파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교회로 사람 데려오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인대인은 그리스도 인다운 삶의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눈빛을 보낼 것인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태도거든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할 거에 대해서 강조점을 가져요 여러분 좋지 않은 태도로 무언가를 자꾸 하면 할수록 해로워진다니까요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동기와 마음과 진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정직함이 없이는 보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왜? 우리가 전하려는 예수가 친절했고 겸손했고 정직했고 경계를 넘으려고 했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 전도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파장동에서 작은 친절이 지금 당장에는 씨앗같이 작겠지만 하루 이틀 모여지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서 그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 모여지면 그때서야 그 딸기를 대접받았던 그 임산부가 몇 년 후에 와서 저 사람이 목사님이었어?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래서 뭔가 달랐구나 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에요 요셉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끊임없이 쌓여져 갔죠 그랬더니만 창세기 45장에 이르르니까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시 그 원서 같았던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흉년의 때 그들을 구하려고 말이죠 8절 그런 증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복이 더 확대 재생산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소소한 일상을 쌓아서 여러분 스토리를 만드세요 소소한 일상을 쌓아서 스토리를 만들어라 그냥 처음부터 스토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남겨질 글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지금 스토리텔러 다시 말해 작가들입니다 영적인 작가가 되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작가들이 되라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쓰여지게 하라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씨앗도 뿌려야겠죠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겠죠 동행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시기 바라요 우리 옆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라도 앞뒤 계신 분도 좋고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작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작가입니다 작가예요 다 경계를 지으신 예수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작가 되시고 스토리텔러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지길 바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수의 땅에도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원수의 땅에도 저는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게 바로 원수에게도 우리가 친절을 베푼다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최종 어떤 목표지라고 할까요? 그거는 원수가 사라지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원수가 사라지는 것 내 삶에 원수가 사라질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원수라는 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상하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고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주변에 원수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삶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하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나도 원수가 될 나도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누군가한테 원수다 공평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만 원수가 아니고 나도 누군가한테 원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적어도 원수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원수니까 원수라는 게 다 내 기준에서 원수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전히 지금도 훨씬 더 엉망진창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엉망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휴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도 난 조금 괜찮아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휴 목사님 목욕이 돼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성경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휴 제가 인대인 제자훈련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어렵고 제가 BSF가 성경 공부 좀 하려고 그랬는데 변명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뭐 변명을 합니까? 변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이번에는 안 할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안 괜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인정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다행인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여러분 예배자로 나가시길 바라요 은혜의식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늘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늘 극률함을 가질 수 있죠 구약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성 내내 요나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분노의 분노 화 화가 계속 나 있어요 왜 화가 나 있는가? 아수르라는 자기 원수를 자꾸 구원하려고 하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원수에게 복 준다고 그러면 화나세요? 기쁘세요? 우리가 요나라니까요 내로남불 자기는 그렇게 죄인인데도 복받기를 원하고 저 사람은 똑같은 죄인인데 벌받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의 못된 마음이에요 요나는 화낼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나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할 대상인 그들이나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된 백성이에요 요나가 화가 난 이유를 보세요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수르 여러분 원수 원수가 회계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원수는 때려 죽여야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원수는 미워하라고 배웠거든요 보세요 마태복 5장 43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 전까지 원수는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해서 44절 뭐라고 바꿔주세요 이 말씀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취지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주변의 원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역시 원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를 사라지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로마서 3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으시며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아요 너희도 경계를 넘어 어디에까지 이르라? 원수에까지 이르라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늘 원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등질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이 크심으로 나를 늘 돌보시는구나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계를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경계를 허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 제사장은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이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흘려 가져오면 그 피를 들고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지성단에 뿌림으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죄를 사하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했던 그 중재자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을 중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재의 역할을 누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자, 출애국기 19장 5절 6절을 보세요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린 이걸 좋아해요 모든 것 중에 나만 택했구나 이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민족 중에 나만 택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나만 복받는구나 이걸 너무 좋아하는 게 우리의 문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를 이스라엘 백성을 삼은 이유를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다리가 되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해요? 모든 민족 중에 우리만 택했어 여기서 끝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날로 돌아와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너희를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가 뭐다? 너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합니다 요나가 니누에 가서 회계를 선언했던 것처럼 원수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이 3번 얘기하고 관련이 돼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낸받은 제사장이다 이걸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항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달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낸받았다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미셔널 처치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를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낸받음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약화되는가? 우리에게 과연 나갈 때 가지고 가야 될 필수품이 있거든요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껍데구로 나가버리면 100점 100패죠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 확신하셔야 돼요 분리하고 구별 동화하고 구별 이게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리나 동화를 지향해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지향합니까? 구별을 지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동화되버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합쳐져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세상 속에서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위험에 노출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등져버려서 혼자 돼버리고 어떤 분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동화되버리고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빛나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움직이는 교회고 세상 속에 가정이 교회고 내가 곧 교회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데나 교회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가정에서 예배만 드리면 가정이 교회라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내가 곧 성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교회가 되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구별된 곳 우리 가정에 지성소가 있는가 내가 특별히 떼어놓은 예배의 장소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지성소가 있는가 이 교회가 을지대가 건물이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보이지 않는 그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 지성소가 존재하기 위해서 무엇이 강조되어야 되는가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그 예수의 정신 오늘 경계선을 넘은 그 예수의 정신이 이 영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이죠 그것 없이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이 아니고 온도계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온도계가 뭡니까? 세상의 온도가 25도면 나도 25도 돼버리고 세상의 온도가 영하 1도면 나도 영하 1도 돼버리고 세상의 온도가 영상 30도면 나도 영상 30도가 돼버리고 세상의 온도에 맞춰져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거 싫다고 아예 떠나버리고 그냥 나는 늘 영도로 있을 거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온도 조절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온도로 맞춰지는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에게 온도 조절계 같은 보금이 있어야지 그 보금의 스토리가 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나에게 가진 보금이 있어야지 그리고 보금으로 말미하면 겸손이 있어야지 친절이 있어야지 언어가 있어야지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 보낸받기 위해서는 이걸 원심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멀리 가려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이 원심력을 잡아줄 수 있는 구심력이 필요하다 멀리 가더라도 그 힘을 지탱할 수 있는 그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게 뭡니까? 이게 보금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새기세요 우리가 보통 영어 단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세 개 단어인데 어렵지 않아요 이제 위치라는 단어는 어디어디로 향하다 뻗어가다 이런 단어고요 맨 위에 보시면 엄 위치 위로 뻗어가야 되고요 인 위치 그러면 안으로 같이 이렇게 뻗어가야 되고요 아울 위치 그러면 밖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좀 자주 듣는 단어는 아울 위치입니다 아울 위치가 선교예요 바로 보냄받은 교회 아울 위치 보금이 뻗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강조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보냄받은 교회만 강조하면 실패해요 이 아울 위치라는 궁극적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다? 인리치 우리를 지지하는 지지 그룹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은 나 위로받으려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게 있다면 한 10%, 20% 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또 세상으로 보낸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지 나 좀 알아줘 나 힘들어 나 상처받아서 맨날 그 상처노름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은 일어나서 나가라는 거죠 또 인리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 업무 위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게 구심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는 인리치가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인리치 없이 아울리치는 불가능하고요 이 순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업무 위치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혹시 복음에 여러분 낮잠 자시면서 그냥 엉망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나 사랑해 주신대 아멘입니다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코로나는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에 참 많이 빠지면 스스로 말이죠 오늘이라도 주님 뵈면 뭐하고 왔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아울리치 보낸받은 교회로 경계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가기 위한 마음의 태도 인대인의 그 태도 그 영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업무 위치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리치 그것을 통하여 아울리치 그것이 가능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여러분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을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도로 물들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영적 작가들 되시고요 소소한 일이라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쌓여서 결국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 바라고요 내가 원수라는 나도 원수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또 업무 위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여 또 여러분 힘을 얻고 공급받는 여러분 되셔서 보낸받은 교회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찬양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녹여낸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찬양이 대부분 축복송으로 많이 쓰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부르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옆 사람을 축복하는 찬양보다는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부를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이게 축복송으로 치자면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이러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얘기하는데 나의 영혼 우리 볼 때라고 할 때 이 우리를 생각할 때 저는 3일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가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나의 영혼을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3일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또 아름답게 스토리를 써가시는지 그것을 통하여 내 주변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시는지 용기를 내시고 다시금 힘을 얻으시는 내 영혼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나라는 단어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 나의 영혼 나의 영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2절입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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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다시 한번요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항 받고 오늘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죄를 사랑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두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갔던 요셉의 인생이 흉창했던 이유는 그것이 감옥이고 그것이 노예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가운데 그 노예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난의 장소에 늘 주님 없다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를 떠나거나 고난을 통하여 주를 바라보거나 여러분 어떤 인생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형통한 인생 만들어 주셔서 그 복을 원수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이야기들이 날마다 쓰여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용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